제 2장 중세 생동감 넘치는 초기 기독교 예술 로마의 질서가 붕괴하고 침입이 잦아지자 사회적 정치적 지적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다. 중세의 예술가들은 로마인들이 미술과 모자이크에 사용한 원근화법 사용법과 같은 기술적인 면들을 많이 잊어버렸다. 로마의 그림은 생동감으로 넘쳤었다. 초창기 기독교 예술도 역시 생동감이 넘쳐있었다. 그 예로써 우리는 벽면의 인물들이 간략하지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카타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적 매체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 인물들은 바로 실제 세계에 살아있던 실제 인물이었다. 우리는 이 초창기 기독교 예술의 생동감 넘치는 성격과 초대교회의 생동감 넘치는 기독교 사이의 연관성을 보게 된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지도자들은 참된 성경적 기독교를 힘있게 강조했다. 이후에 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왜곡이 차츰 가중되었고 예술에서도 역시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에 보다 더 생동감 넘치던 기독교 예술의 흔적을 보여주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로써 밀라노에 있는 산 로렌초 마조레 성당이라는 아리우스파 성당의 모자이크를 들 수 있다. 이 모자이크들은 아마도 5세기 중반의 작품인 듯하다. 이 모자이크에 그려진 기독교인들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이었다. 비실제적 양식화 마이클 고프는 기독교 예술의 기원에서 자연주의적 사실주의 요소를 버리고 환상적 비실제적 요소를 선호하게 되는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는 6세기 중반에 이르러 사실주의의 마지막 잔재들이 사라졌다. 라고 지적한다. 비잔틴 예술은 형식화되고 양식화된 상징적 모자이크와 성상으로 특징 지어지게 되었다. 한편 여기에는 좋은 점이 있었다. 그것은 예술가들이 관람자에게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 모자이크나 성상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을 만든 많은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그 일을 했고 그들은 좀 더 영적인 가치를 갈구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은 장점이었다. 하지만 영성 개념을 묘사하면서 인간성이 지닌 본질과 의미를 제쳐둔 것은 단점이었다. AD 395년 이래로 로마 제국은 동쪽과 서쪽으로 양분되었다. 동로마에서 발전된 비잔틴 양식은 점차로 서로마로 전파되었다. 이 예술은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점차로 종교적 주제만을 중요시하였고 사람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징으로 묘사되었다. 이 점은 9, 10, 11세기의 그 절정에 이르렀다. 자연을 그린 그림은 거의 사라졌고 더욱 불행한 점은 생동감 넘치는 인간적 요소가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묘사되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실제 세계에 살고 있는 실제 인물을 담은 초창기 기독교의 카타콤의 벽화와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 라벤나는 서로마에 있는 비잔틴 모자이크의 중심지로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지만 핵심 요지 역할을 하게 해준 도시였다. 527년에서 565년까지 통치했던 유스티니아누스는 동로마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하기아소피아 대성당으로 이는 537년에 봉헌되었다. 동로마에 있는 이들 세 교회는 실내 장식을 강조하고 색채와 빛에 역점을 두었다. 인본주의로 인한 초기 기독교의 왜곡 이 시기 동안 베네딕투스의 지도를 받아 점차 조직되면서 그 수가 늘어갔던 수도회가 과거에 많은 것들의 저장소 구시를 하기는 했지만 서로마에서는 학문이 쇠퇴하고 있었다. 베네딕투스 자신도 나폴리에서 로마로 가는 주요 도로변에 있는 몬테카시노의 수도원을 세웠다. 이 수도원들에서는 옛 사본들을 복사하고 또 복사하였다. 수도사들 덕분에 헬라어와 라틴어 고전들과 나란히 성경이 보존되었다. 고대 음악도 역시 부단히 반복함으로 보존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374년에서 397년까지 밀라노의 주교로 지내면서 몇 곡의 음악들을 지었으며 교인들에게 교송성가와 성가 부르기를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나타났던 초대 기독교는 점차로 왜곡되어 갔다. 인본주의적 요소가 덧붙여졌던 것이다. 즉, 교회의 권위가 점차로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첨가하는 것에 있다고 점차 강조되었다. 이 인본주의적 요소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요소와는 내용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개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16세기까지의 기독교는 대부분 본래의 기독교적, 성경적 가르침에 이런 왜곡에 대한 재확증이거나 반발이었다. 이런 왜곡들은 기독교적 혹은 성경적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분명히 대조를 이루는 문화적 요소를 창출했다. 중세 연구의 매력의 일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께 보이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반응에 따라서 서양 문화 유업의 복잡한 면모들이 얼마나 강조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했던가를 추적해보는 데 있다. 물론 사상과 삶의 전 구조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사실상 기독교의 대요를 근본적으로 흐려놓는 이질적인 또는 반이질적인 특성 곧 그리스와 로마의 기원을 둔 것들과 지방 이교에서 유래한 것들이 이 구조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일 것이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닌 이것은 비단 중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 교회의 초창기 때부터 기독교가 작은 소수 집단의 운동이었을 때부터 신자들은 자신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응답하려고 분투했다. 한편으로는 이 원리는 물질 소유와 생활 양식에 대한 신자의 태도에 도전이 되었다. 베드로와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세대에도 신자들은 관대한 마음씨로 유명했다. 심지어 대적들도 그 점은 인정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점은 특히 국가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상충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 국가의 뜻을 저버리게도 하였다. 로마 군대 사령관이던 마오리티우스의 행동은 로마 황제 아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취할 수 있었던 반응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가 된다. 그는 기독교인의 박해를 주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기독교인들의 편에 속하려고 자신의 휘장을 부관에게 넘겨주고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당했다. 이 사건은 AD 286년경 당디 미디의 봉우리들 아래에 있는 거대한 절벽 맞은편 스위스의 론 계곡에서 일어났다. 한 작은 마을이 그를 기념해서 지금은 생모리스라고 불린다. 마지막으로 지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는 고전시대의 비기독교적인 저자의 작품을 읽거나 인용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는 그 일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그들은 소수파였다. 재미있는 것은 음악 영역에서는 일종의 엄격한 견해가 일반적이었다는 점이다. 중세 초기의 로마 음악의 관행에 전통이 사라진 이유는 교회가 사회적 행사와 그것들과 결합된 이교적 종교 관습을 붕괴하면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로마 음악의 전통은 사라졌다. 물질 소유에 대한 대조적 사고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하지만 대체로 500년에서 1400년까지의 기간을 칭하는 엄밀한 의미의 중세에서 우리는 동일한 문제들에 대한 반응을 대체로 추적할 수 있다. 물질 소유에 관하여 검소하게 살라는 명령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극단과 이 명령들을 면도날 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극단 사이를 오가는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한 극단으로는 보통 물질적 욕망 때문에 비난받는 교황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2세기의 은화의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흉내는 구절로 교황청에서 교황이 추기경들에게 소송자들을 수탈하라고 부추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이노니 내가 취한 것 같이 너희도 선물을 취할지니라. 부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채움을 받을 것이미요.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미요.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마 교황청이 저희 것입니다. 토마스 베켓의 친구로 교회의 위계조직에 반대하지 않았던 솔즈베리의 존은 어느 교황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인 로마 교회는 어머니라기보다는 계모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무거워서 질 수 없을 정도의 짐을 지우면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훌륭한 옷을 입고 값비싼 접시를 자신의 식탁 위에 놓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이 모든 와중에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이러한 재물의 강조가 나은 부패한 결과를 깨닫고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돈 받는 일을 일절 금했다. 교회의 상부는 결코 순수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과도한 금전 대출의 파괴적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힘썼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금지시켰고 후회는 대출에 관하여 공인된 시장의 수준으로 이자율을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교회는 또한 세속 통치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공정 가격을 실시하려고 애썼다. 공정 가격이란 물건이 귀할 때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기적인 조작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여 나쁘게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가격을 뜻한다. 이웃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이러한 시도가 경제적 통제라는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논란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탐욕과 경제적 잔인성을 통제하려고 거듭 공공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와 가장 전문적으로 동료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려는 사회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일은 잘못일 것이다. 노동과 경제에 대한 가르침 이 점을 제외할지라도 경제에 대한 중세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중세는 정직하고 잘 수행한 노동의 덕을 칭송했다. 전형적인 직업이 달마다 묘사되고 있는 중세 후반의 아름다운 개인기도서인 시도서는 이 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베리공작 장의 소장품으로 이는 1415년에 림비르흐 형제가 만든 것이다. 그것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비슷한 예로 14세기 초반 피렌체 대성당 종탑에 새겨진 일련의 부조들이 있다. 그리고 나이나 질환으로 노동을 못하게 되면 교회는 병원과 기타 자선 기구와 같은 인상적인 조직망을 사회에 제공했다. 시에나에 있는 한 병원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현관 출입문을 막 들어서면 있는 아래층 여성 병동에는 어느 중세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잘 보여주는 15세기의 프레스코 벽화가 있다. 만일 20세기의 환자들이 현대의학의 발전에 고마워한다면 동시에 동시에 옛날 시에나의 신뢰 장식가의 탁월한 예술적 재능에도 감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가 병원을 세워주고 자선을 베풀어주기를 기대하는데 이 기대는 중세 국가에 비교할 때 현대 국가 권력에 있어서의 거대한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국가라면 그것이 허약하든지 강력하든지 항상 교회에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특히 그것이 도덕적 원칙의 물음에 관한 것일 때 그러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 중세의 도덕적 상황은 로마의 군관 마오리티우스가 겪은 것에 비교하여 볼 때 더 쉽기도 하고 더 복잡하기도 하다. 유럽을 그리스도의 왕국 즉 기독교 세계로 보는 한도에서 상황은 더 수월했다. 그래서 기독교 세례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중요했는데 그것은 사회로의 입회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오직 세례받은 사람만이 유럽사회의 완전한 정식 구성원이었다. 유대인은 이런 의미에서는 인격이 아니었고 이런 이유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면 기피했을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에 세례를 주거나 국가를 성별할 경우에는 이렇게 세례주고 성별한 일이 그저 양심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는 모든 면에서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부는 사회와 조화를 이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온갖 면책권을 누리며 사회를 속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마도 이 주제에 관해 중세에 이루어진 가장 예술적인 작품은 암브로조로 렌체티의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의 풍유일 것이다. 이 작품은 1338년과 1339년에 시에나 시청에 있는 회의실에 그려졌다. 로렌체티는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를 선명하게 구분하면서 한편에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악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악마를 다른편에는 하나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모든 활동을 샘솟게 하는 기독교의 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시대와 비교할 때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선한 정부를 특징 짓는 것으로 보이는 표지 가운데 하나로는 어떤 여자가 홀로 거리에서 안전하게 걷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비해 악한 정부에서는 그녀가 공격당하고 강간당하거나 도둑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화가가 시에나의 혼란스러운 도시정치에서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선과 악이 그 원천은 다르지만 그 결과들은 다소 뒤범벅된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의 무더기가 되어 인간들 속에 섞여 있었다. 교회 권력과 국가 권력 중세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재정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에 관하여 혼합된 기록을 발견한다. 교회는 실제로 자주 효과적인 경제적 정치적 경영의 모범을 제공하지만 중세의 다른 기관들과 너무 얽혀 있어서 교회가 사회의 소금이 되는 것은 아주 어려웠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이윤이 아닌 청빈에 헌신했던 바로 그 수도회들이 토지 경영과 다양한 형태의 농지 개간을 추진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또한 효율적인 관료기구에 의해서 지도받는 효과적인 중앙집권적 군주의 모델을 살펴보려면 멀리 갈 것 없이 로마교회 재판소를 보면 된다.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교황은 선거로 뽑히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1100년과 1300년 사이의 교황권의 절정기에는 가장 실제적인 중세 군주였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를 그만둔다면 그것은 교회 국가의 상황을 우수개로 취급한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절대 권력의 모델을 제공했지만 또한 교회는 개인군주제에 대하여 결국 좌절되기는 하나 인상적인 도전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중세의 의회 제도에 친숙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중세 후기 교회의 공의회 운동이 탈중앙 집권화를 돕는 또 다른 잠재력 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공의회 운동은 교회의 권위가 한 주교나 교황이 아니라 모든 주교 즉 공의회에 귀속된다는 사상의 부활을 의미했다. 그래서 콘스탄츠 공의회는 서로 경쟁하는 세 명의 교황을 면직시켜 교회사의 불미스러운 시기를 종결 지었다. 동시에 공의회의 권위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려오며 교황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신앙과 교회개혁의 문제에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공의회 운동은 쇠퇴하여 사라질 운명이었다. 대의 정치의 원리보다 군주 원리가 로마 교회 안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반면 역설적이긴 하지만 교회는 교회 권력과 국가 권력 사이에 경계를 두고 세속 통치자와 잦은 투쟁을 벌여 정부의 제한과 책임의 원리를 강조하는 정치 이론 전통의 발전을 도모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 권력에는 제한, 즉, 여기서는 교회적인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다.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 의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왕권이라는 주제는 샤르트르 대성당과 많은 고딕양식 대성당의 조각상의 중요한 주제였다. 중세의 기독교 사상과 고전 문화의 유산 우리의 분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중세에서의 기독교 사상과 고전 사상의 관계를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르네상스와 후기 르네상스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리스와 로마 사상가들의 작품은 많은 경우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 이는 중세 지성인들이 그들의 작품을 보존하고 읽고 토론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세는 이 이교 문화의 유산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키프리아누스와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초창기 기독교인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학문에 대하여 엄격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면 그는 위대한 라삐 가말리엘의 제자로 있으면서 갈고닦은 섬세한 라삐적 추론 방법을 사용했듯이 어떤 때에는 그리스의 저자들도 인용했다. 라삐 가말리엘은 대라삐 힐레르의 손자였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테르툴리아누스 보다 바울을 따라서 고전학문을 높이 평가하고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 실로 그들은 바로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모델이 된 장중한 기독교 교육학과 과정에 그것을 철저하게 순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굳건한 기독교 신앙이 타협하지 않고 비기독교적 학문을 다룰 수 있었다 해도 차츰차츰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교회의 선포의 권위에 더더욱 입각했던 신앙의 허점 속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 형태가 파고들어가기란 아주 수월했을 것이다. 13세기의 위대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를 존중하여 게시와 인간 이성을 동등한 자리에 두기 시작했다. 카롤링거 왕조 문화예술의 번영 이 점은 뒤에 자세하게 살필 것이지만 먼저 우리는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예술적 업적 주로 교회의 업적 가운데 몇몇을 살핌으로써 중세를 가로지른 이 회오리바람 같은 여행을 마쳐야겠다. 이 교회는 유럽의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전체 사회 특히 사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위대한 예술적 기념물들을 만들었다는 점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은 중세를 형성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샤를마뉴와 카롤링거 왕조의 문화 전체에서 아주 두드러진다. 피핀의 아들 샤를마뉴는 768년에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어 800년 성탄 성탄 로마에서 교황 레오 3세에 의해 황제로 대관되었다. 그는 엄청난 정력을 가진 강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용사였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 그가 이전에 로마 제국에 속했던 서유럽 영토의 대부분을 장악하자 교황이 로마의 황제 대관식처럼 그의 대관식을 집전했다. 그 대가로 그는 교황에게 이탈리아에 있는 강력한 영토 기반을 제공하고 또한 자신이 정복한 지역 특히 게르만 부족 가운데 있는 앵글로 섹슨족 선교사를 후원하는 등 여러모로 교회를 힘있게 했다. 샤를마뉴는 11조를 의무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이는 교회 행정을 꾸려가는데 기금으로 충당되었다. 또한 그는 훌륭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805년에 아엔에서 봉헌되고 그가 말년에 거한 곳이었던 팔라틴의 예배당이 있다. 샤를마뉴 치아에서 교회는 더욱 일반적인 문화세력이 되었다. 교회 권력은 국가 권력과 공존하게 되었고 문화적으로 두 영역은 서로를 부양했다. 학자들은 지원을 받았고 그들의 작업은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순수한 열심 열정 그리고 체계적인 전파를 통한 새로운 열기가 있었다. 학자들은 유럽 전역에서 샤를마뉴의 궁정으로 모여들었다. 예를 들면 엘퀸은 멀리 북부 영국 요크에서 왔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0세였다. 그는 샤를마뉴의 조언자 아헨의 궁정학교 교장이 되었고 기라성 같은 학자들을 주위에 모았다. 샤를마뉴은 로마에서 자신의 궁정으로 가수들을 데려와 노래학교를 세우고 직접 감독했다. 간단히 말해 샤를마뉴와 그 학자 신하들은 유럽 전역에 걸친 사상의 통일을 위한 기반을 놓았다. 이 통일은 널리 베껴 쓰였던 필리기체인 아름다운 카롤링거 소문자 서체의 발명에 도움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샤를마뉴의 학자들 모두가 성직자였다는 점이다. 학문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오늘날의 영어로 그 당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셈이다. 즉, 영어 단어로 서기는 성직자를 뜻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 샤를마뉴 자신은 읽는 법은 배웠지만 쓰는 법은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 같다. 카롤링거 왕조 시대의 학문상의 부흥과 더불어 예술상의 부흥이 있었다. 후대 사람들은 값지고 섬세하게 세공한 보석, 종교적 물품, 그리고 서책들을 보고 놀랐다. 이 대부분은 성물로 애워싸인 샤를마뉴의 호부나 십자가 모양의 상하로 장정된 책 표지와 같이 그 당시 부흥하고 있던 예술의 종교적 경향을 강조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교회음악과 세속음악 중세문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음악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서방교회의 음악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런 비인간적 신비적 내세적 음악은 그의 이름을 본떠서 그레고리오 성가 혹은 무반주 성가 단선율 성가라고 불린다. 약 1100년에서 1300년까지 트루바두르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발명 혹은 발견자를 뜻한다. 그들은 주로 남부 프랑스의 귀족 출신 시인 음악가로서 세속음악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1150년에서 1300년까지는 아르스 안티쿠아 라고 불리는 독특한 음악시기로서 다양한 형식의 대위법 작곡을 발전시켰다. 중세의 악기로는 푸살소테리움 플루트 쇼 트럼펫 그리고 드럼이 있다. 보편적인 민속악기는 백파이프였다. 또한 교회에는 대형 오르간과 소형 휴대용 오르간이 있었다. 14세기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아르스노바가 등장하면서 최초로 작곡가들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랭스 대성당의 참사회원인 기옴드 마쇼가 프랑스 신예술 음악에 뛰어난 대표자이다. 이탈리아에서는 피렌체의 프란체스코 란디니가 14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음악가였다. 대성당의 시대 로마 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까지 중세의 예술적 업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건축을 생각하게 된다. 점차 깨어나고 있었던 중세의 문화 사조를 말하면서 건축의 발전을 어느정도 자세히 고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먼저 중요한 최초의 중세 양식에서 출발하자. 그것은 11세기의 로마 네스크 양식으로서 그 주요한 독특한 표지로 아치 두꺼운 벽 그리고 어두운 실내를 들 수 있다. 로마 네스크 건축에서 독창적인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인 도약이 있었다. 그 이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로마 네스크 양식은 로마의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라벤나의 산비 탈레 성당을 본뜬 팔라틴의 예배당 같은 카롤링거 왕조 교회들이나 로마의 산파울로 푸오리 레무라 대성당 같은 초기 기독교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건축가들이 11세기부터 재건된 베네치아의 로마 비잔틴 양식 대성당 산마르코 대성당 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로마 양식에 지나치게 얼메어 있었던 반면 프랑스와 영국의 교회에서는 로마 양식 그 자체가 아닌 로마 양식을 닮은 창조적인 계작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에 있는 11세기와 12세기에 만들어진 베즐레의 대수도원 교회들과 12세기에 지어진 폰트브로 수도원이 이를 예증해 준다. 영국에는 1066년 노르만족의 침입과 함께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다. 런던탑의 화이트타워에 있는 세인트존 예배당은 1080년경에 지어졌다. 1079년과 1093년 사이에는 윈체스터 대성당이 세워졌고 1093년에는 더럼 대성당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후자는 늑골 궁룡의 첫 번째 기원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데 지주를 따라 시선을 위로 옮기면 천장에 있는 늑재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것은 후기 고딕 건축의 기반을 제공했다. 1140년에 쉬제르 대수도원장은 생드니 대수도원의 건축을 감독했다. 지금은 파리의 한적한 교회에 있는 그 건물은 천하의 경이로운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에서 고딕 양식이 탄생했고 잠에서 깨어난 중세의 문화 양식이 또 다른 도약을 내디뎠 때문이다. 생드니 대수도원의 성가대석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가 바로 고딕 양식을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고딕 양식은 그 뾰족한 아치와 크고 높은 많은 창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풍부한 채광 그리고 고득 창과 더불어 탄생했다. 고딕 양식에서는 또한 버팀벽과 원화창의 경이로움이 나타난다. 날개 모양의 버팀벽들은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 외벽이 견뎌야 하는 무게를 나눠가짐으로써 벽을 더 얇게 세우고 창문을 더 크게 낼 수 있게 해주었다. 1194년에 건축되기 시작한 샤르트르 대성당을 살펴보면 뾰족한 아치 버팀벽 늑골 궁룡 등 고딕 양식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샤르트르 대성당에서 우리는 조각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들을 요컨대 서쪽 면에서 보게 된다. 초기 또는 고전적 고딕 양식은 1150년에서 1250년까지 후기 고딕 양식은 1250년에서 1500년까지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피렌체의 예술은 13세기부터 고딕 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1266년부터 백기호 궁전에서 일을 시작했고 1294년에는 피렌체 대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한 아르놀포는 고딕 양식으로 작업을 했다. 피렌체의 고딕 양식은 완전히 발전한 고딕 양식은 아니었지만 북부유럽의 초기 고딕 양식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산타 트리니타 성당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산타 크로체 성당 등은 모두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고 작은 회당 로자 데이란치는 후기 고딕 양식이다. 산조바니 세레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지만 조토 디 본도네의 친구였던 안드레아 피사노가 만든 청동으로 된 남문의 패널은 고딕 양식이다. 1403년과 1424년 사이에 로렌초 기베르티가 만든 북문의 패널 안에 담긴 주제는 아주 자유로웠지만 그 패널의 테두리에서 기베르티는 여전히 고딕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베르티가 미켈란젤로가 천국의 황금문이라고 극찬한 동문을 완성했을 무렵 고딕 양식의 특징은 완전히 사라지고 르네상스 양식이 한창이었다. 고딕 시기에서 르네상스 시기로의 전의를 우리는 산조바니 세례당의 경탄할만한 문들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변화하는 동안 마리아 숭배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로마네스크 교회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적이 없지만 프랑스의 고딕 교회들은 압도적으로 그녀에게 봉헌되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어떤 점증하는 긴장을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 즉 중세의 태동은 각성된 문화적 지적 생활과 각성된 경건으로 특징지어졌지만 동시에 교회는 성경적 교리의 왜곡이 심해지면서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르네상스의 배경과 개념 곧 유럽의 사상은 두 가지 노선으로 양분되었는데 둘 다 우리 시대로 이어져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첫째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요소이며 둘째는 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의 가르침이다. 르네상스에 접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르네상스 이전의 모든 것이 완전히 암흑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개념은 모든 선한 것이 현대 인본주의의 탄생에서 시작한다는 인본주의자들의 편견에서 생겨난 것이다. 오히려 후기 중세는 서서히 발전하고 있던 태동의 시기였다. 둘째 르네상스가 풍요롭고 놀라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르네상스가 만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이르는 동안 중세 문화의 절정기인 13세기를 지탱할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준 활동이 고조되고 있었다. 인구가 늘어났고 마을이 통합되어 농업 효율성이 증가했고 도시가 편리한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되었다. 더욱이 십자군 전쟁이 경제적 팽창의 운반자 역할을 했다. 1100년경 무거운 쟁기가 널리 쓰였는데 이것은 역사가들이 경작의 혁명이라고 보는 과정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동방 무역으로 부유해지고 플랑드르의 도시들은 직물로 부자가 되었다. 점차 도시들은 가지 각색의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봉건적 제약에서 스스로 벗어났고 이 점은 14세기와 15세기에 건립된 위풍당당한 시청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초기 대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3세기 후반 파리 오를레앙 툴루즈 몽펠리에 캠브리지 옥스퍼드 파도바 볼로니아 나폴리 살레르노 살라만카 코인브라 그리고 리스본의 대학이 있었다. 이들 대학은 순전히 성직자에게만 경쟁적으로 교육을 제공했다. 글을 쓸 때 자국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일부분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 10세기와 11세기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휴전을 선포하는 성공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귀족들 사이의 전쟁을 제한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다. 물론 로마네스크 건축과 그 후의 고딕 건축은 인류의 사고와 위협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도약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말한 이상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떤 변화가 결국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재생산이 아니고 어떤 인간관의 재탄생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에 관한 사고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인간을 모든 사물의 중심에 두는 변화로서 이 변화는 예술에 표현되었다. 생각의 변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다시 태어남을 뜻하는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에 적용하면 그 의미가 선명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을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도 앞서 말한 재탄생의 모든 국면이 인류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관 르네상스는 보통 14,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초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때까지의 사건 특히 중세의 철학적 선구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살펴보는 일을 뜻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쿠스회 수사였다. 그는 나폴리 대학교와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후에 파리에서 가르쳤다. 그는 당대의 탁월한 신학자였고 그의 사상은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몇몇 진영을 지배하고 있다. 서구 사상에 대한 아퀴나스의 기여는 여기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지만 그의 인간관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타락했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의 타락과는 불완전하다. 그는 인간 전체가 아닌 부분에만 타락의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의지는 타락 혹은 부패했지만 지성은 손상받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 지혜를 의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비기독교 철학자의 가르침을 자유로이 혼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1365년 안드레아다 피렌체가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부속 스페인 예배당에 그린 프레스코아를 들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프레스코아에서 중앙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고 그림의 하단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푸톨레마이오스 에우클레이데스 피타고라스 등이 있는데 모두가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범주에 놓여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결과로 철학은 점차로 개시 곧 성경에서 나누어졌고 철학자들은 더욱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 에게 특히 의존했다. 1263년 교황 우르바누스 4세는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를 하지 말라고 금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하려고 애썼고 그 때문에 고대의 비기독교적 철학은 다시 보좌에 등극했다. 이 일이 가져다준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르네상스 시기에 계속된 논의와 영향을 다소 파악할 수 있다. 지금은 바티칸 궁전에 있는 이 프레스코 화에서 라파엘로는 플라톤을 한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는데 이는 그가 절대자 혹은 이념을 가리킨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들을 넓게 펴고 땅쪽으로 향하게 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개별자를 강조했음을 의미한다. 개별자란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체적인 사물들을 가리킨다. 의자는 개별자이며 의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개인도 역시 개별자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개별자이다. 토마스 아큐나스는 개체적 사물 즉 개별자들에 대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적인 강조점을 후기 중세의 철학에 도입했고 이렇게 도입한 것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요소와 그것들이 창출한 기본적 문제의 발판을 놓았다. 자연대 은총 이 문제를 자주 자연대 은총의 문제라고 부른다. 오직 인간과 세계 속의 개체사물에서 출발하는 이 문제는 개체사물의 궁극적이고 충분한 의미를 찾는 방법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개체사물은 인간 자신이다. 한 개인에 대한 궁극적 의미가 없다면 삶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엇이 도덕 가치 법률의 기초가 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런 개인적 행위에서 출발한다면 각각의 행위에 옳고 그름에 관한 실제적인 확실성을 무엇이 줄 것인가 자연대 은총의 긴장 이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은총 상층부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과 이것이 이 땅에 미치는 영향 통일성 혹은 존재와 도덕의 의미를 주는 보편자나 절대자 자연 하층부 피조물 땅과 땅에 속한 것들 보이는 것과 인과적 우주에 보통 발생하는 것 인간으로서 인간이 땅에 하는 일 다양성 혹은 개체사물 개별자 혹은 사람의 개별적 행위들 르네상스 인본주의 그리고 그 이후의 인본주의는 오직 사람에서 출발함으로 존재와 도덕에 의미를 주는 보편자나 절대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키나스의 시대 이전에는 보통의 일상적인 세계 즉 세계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거의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교훈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이 점은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13세기 중반에 이르러 어떤 고딕 조각가들은 나뭇잎과 꽃과 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들 형상에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을 새겨 넣었다 토마스 아키나스 덕분에 세계와 세계 속에서의 사람의 지위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그 교훈에 부정적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개체사물 개별자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며 결국 개별자의 의미는 상실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개체사물 개별자들이 점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전체가 되고 그래서 의미가 사라지기까지 모든 의미를 잠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두 가지 사실이 이제 뒤따라올 것에 기반을 제공하는데 첫째는 점차 각성된 중세의 문화적 사상과 경건이며 둘째는 성경과 초대교회의 교훈에 대한 왜곡의 증가이다 즉 인본주의적 요소가 개입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교훈을 눌렀고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신의 공로를 쌓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독교와 고대 비기독교적 사상의 혼합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사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가 가져온 왜곡에 대한 반발 르네상스의 불행한 측면은 그 왜곡들을 재확증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왜곡들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곧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 이전에도 동요가 있었으나 중요한 움직임은 존 위클리프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유럽 전역에 목소리를 바라여 영향을 끼치면서부터였다 그는 성경이 최고권이라고 가르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양후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다 그도 역시 성경이 유일한 최종권이라고 확증하며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위클리프와 후스의 이러한 가르침은 점차 그러나 점점 더 깊이 교회에 들어왔던 인본주의와는 아주 다른 움직임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두 운동 즉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요소와 종교개혁의 성경적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성경적 여러분 ствol Department 주인공 이 시대에 보un 혹시 계속 assen 말 할 헹 은 집 소 농 groups 도 د 끝 지배 poster obsc 도 financial wonderful so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